김개인은 거령한 사람인데 집에서 기른 개를 몹시 사랑하였다. 하루는 개인이 출행하는데 개가 따라왔다. 개인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서 잠이 들었는데 들불이 일어나 사방이 타들어오게 되니 개는 가까이 있는 내에 뛰어가 몸을 물에 적셔와서는 개인이 잠들고 있는 주위에 풀이 물에 젖게 하였다. 이 짓을 반복하여서 부른 것으나 개는 기지나여 죽고 말았다. 개인이 술 깬 뒤 개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 노래를 지어 슬픔을 표하고 봉분을 만들어 묻어주고 지팡이를 꽂아 표시를 하였더니 그 지팡이가 잎이 피는 나무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 지명을 오수라 하였으니 악부 중에 견분곡은 바로 이것을 읊은 것이다.